연말연시를 맞은 지구촌에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남아공발 새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 코로나 공포 속에 다시 몰아넣고 있습니다. 남아공발 새 변이 바이러스는 오미크론으로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. 남아공 과학자들과 세계보건기구가 긴급 모임을 갖고 초기에 파악한 새 변이 오미크론은 매우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지구촌을 초토화시켰던 인도발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전파력과 공공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. 하나의 변이 바이러스 구조안의 돌연변이가 델타 변이는 2개였으나 새 변이 오미크론은 5배나마는 10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새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보다 더 강하고 빠르게 전염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사람의 면역체계나 백신으로 구축한 방어체계 주변에 몰려들어 더 공격할 능력을 지닌 것으로 과학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새 변이 오미크론은 남아공의 수도 프리토리아, 이웃 보츠나와, 벨기에, 이스라엘, 홍콩에서 수십 건만 보고됐으나 지구촌 전체로 급속히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새 변이는 특히 지금까지는 대부분 젊은이들을 감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현재의 백신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새 변이 감염자들 가운데 남아공에선 18세에서 34세 사이의 백신 접종자들이 25% 정도인 것으로 파악돼 현재까지는 돌파 감염보다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. 델타보다 더 무서운 새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다는 소식에 남아공 주변국들은 물론 영국과 이태리, 프랑스 등 유럽 각국들에 이어 미국도 남아공으로부터 입국을 금지시키는 등 10여 개 국들이 즉각적인 여행 제한 조치들을 재부과하고 있습니다.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. WKTV 뉴스 안혼련입니다.